너의 자식이 똑바로 안 불어? 지금 다 붕고 있지 않습니까? 자식이 어색... 근무 다녀왔습니다 혹시... 김하늘? 서영선님 넌 뭐야? 난 너 잡으려고 사방을 뒤지고 다녔는데 너 어떻게 다른 형사선에 잡혀올 수가 있어? 미안해요 빈집 털로 들어갔는데 김형사님 집이었어요 왜? 왜 그랬어? 왜 하필 김형사 집인데? 진정하시죠 서영선님 우리도 취조 다시 시작하자 앉아 너 빈짓 할 때 그 높은 담을 한 번에 넘어갔다고? 그게 말이 돼? 네 키가 몇인데? 키... 173입니다 깔창 빼면 167 서영선님 하늘아 김형사 김하늘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하늘이 나한테 넘겨 싫습니다 김하늘 제가 맡을 겁니다 글쎄 김하늘 내가 맡는다고 그만들 좀 하세요 두 분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정말 싫어요 좋아 김하늘 그럼 네가 선택해 누구랑 수갑 찰지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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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했습니다 김형사님 어 미안해요 서영선님 저랑 같이 시급 차시죠 하늘아 그럼 우리 취조 시작해볼까? 좋았어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? 어 서장님 나오셨습니까? 네 네 네 조형사 도끼퍼 보스 류군지 알지 이번에 자수했는데 조형사 자네가 좀 맡아줘야겠어 조형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선 한번 잘 꾸며보시죠 네? 저기 소장님 전 지금 김하늘 취조하고 있었는데요 김하늘? 김하늘이 누구야? 네 제가 김하... 너 제목이 뭐야? 네 빈집터리 정과 산보입니다 뭐? 빈집털이? 정과삼범? 서영사! 내가 너 이런 잡범이나 취조하려고 너 강력계로 보낸 줄 알아? 저, 서장님! 그리고 너! 어서 근본도 없는 잡범 주재에 우리 서영사한테 취조를 받으려고 그래! 누군지 얘는 대대로 범죄자 집안이야! 서, 서장님! 누가 니 서장이야? 어디 잡범 주재에 되먹지 못하게 그만 주세요! 서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 기만을 취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취조에 관여하지 마시라고요! 뭐야? 아! 뭔 녀석! 명심해!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이런 잡범하고는 절대 취조 못해! 알겠어? 서장님! 어쩔 수 없이 기만을 제가 다시 맡겠습니다 서영사님 우리도 취조 시작하시죠? 제가 뭐부터 말씀드리면 될까요? 제가 싹 다 불겠습니다 저의 조직원부터 말씀드릴까요? 제가 맨 위, 그 밑이 날치, 그 다음이 장돌이... 뭐야? 지금 내 얘기 듣고 계신 거야? 어, 뭐라 그랬지? 둘 다 절대 용서 못해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라고! 서장님! 저기, 저기요! 서영사님 바보에요? 이러니까 맨날 징급을 못하지 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런... 시끄럽고! 너는 그냥 김형사랑 취조만 잘하면 돼 싫어요 진짜 싫다고요! 야, 김형사... 김형사님! 김형사님! 너 어디 가는... 야, 김형사 뭐해? 범인 도망가는 거 안 보여? 너 왜 이렇게 넋을 넣고 있어? 넋 놓고 있는 것처럼 모였어요? 나 연기 잘 안 해 뭐, 뭐야? 일부러... 빨리 가서 잡아요 남은 안쪽 꼭 하늘이 손목에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럼 안 풀어줄 거예요 하늘아! 하늘아! 하늘아!